존경하는 성일종 의원께서 BTS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따라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병무청장은 비틀즈를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비틀즈에 전하는 정도의 BTS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크게 봤을 때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저는요, BTS 문제를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엘비스 프레슬리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월남전에 가셔가지고 남진 원로 가수님은 나훈아 다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예요. 부산 엑스포 한다는데 엑스포하고 BTS가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게끔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게 국위 선장이 아니죠. 양팁에서agem하진 어서 만나는 법을 하자. 여러분, 경우에는 괜찮은 분들에게 또는 그 부분을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계신 분들께 진정번호 하세요. 시청자 자유자 자유롭고 싶네요. 여러분 여러분, 어머님, 그럼,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시오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rapport부는 어떻게 부탁할까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